자 이제 적용 대상 행위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190페이처 하단부터 나와있고요. 건축과 대수선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이거는 보통 1년에 거의 두 문제 가까이 구성되는 영역이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이라고 하는 건 5개를 묶어서 우리가 건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 5개를 묶어서 건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축, 기존 건축물이 없는 대지다.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그리고 괄호 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축, 그런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 무슨 제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제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새롭게 건물을 지는 것이 신축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축, 지문 구성할 때 맨날 나오죠. 바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나 높이를 늘리는 것을 가리켜서 신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나 높이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가장 넓게 펼쳐진 면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 외에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직접은 내기가 어려워요. 키워드 잡으면 철거하고 종전규모의 범준에서, 즉 철거의 종전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개축이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이 제축이라고 하는 것은 멸실의 종전규모 이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축과 제축의 공통점이라고 해서는 철거, 종전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철거냐 멸실이냐 이게 키워드 어떤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이라고 하는 것.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긴 것에서, 우리가 건축만을 가지고 시험문제 구석할 때는 주로 답을 뽑았던 것이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보니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 주 이렇게 갔었고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밧줄로 통해 매서 질질 끌고 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전이라고 부르죠. 상식적으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라고 해서 장난을 치거나, 또는 같은 대지를 다른 대지라는 식으로 해서 장난을 치거나, 둘 중에 말장난하는 식의 문제 구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조 건축물을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조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집안 붕괴 등이 있어가지고요. 이 건물이 무너지려고 해요. 이게 문화재등이라고 했을 때 주요 구조부는 그대로 두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겨가게 되는 것. 이게 가능한 예술 때 가능하대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내기, 바보, 지수는 건드리지 않고요. 기왓장이나 이런 것들, 흙벽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로 통해 매서 기준기로 천천히 하루에 약 2cm 정도씩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전이라는 개념이고요. 몇 달을 하게 되면 몇 미터 옮겨 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소위 문화재보수 등에서 쓰이는 기법이고요. 그래서 키워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보셨고요. 그 중에서 신축, 증축, 개축, 개축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외웠던 것 가지고 슈브를 쳐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철거의 종전규모 이하라고 하면 이걸 개축 이렇게 보기로 했어요. 경우의 수가 전부 철거하고 종전규모 이하로 축조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철거하고 종전규모 이하로 축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개축이 되겠죠. 재축은 멸실의 종전규모 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 멸실이 된 상태에서 종전규모 이하로 축조하는 것, 재축이고요. 일부 멸실이 된 상태에서 종전규모 이하로 축조하는 것도 재축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증축은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철거나 일부 멸실에서 종전규모 초과하게 되면 이걸 증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철거나 전부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신축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축, 중축, 개축, 재축의 관계를 따져부를 때 그냥 차트를 보면 정신이 없어지고요. 키워드 바로 철거의 종전규모 이하면 개축, 멸실의 종전규모 이하면 재축. 이것부터 정확히 세팅을 하게 되면 그 관계를 따져부는 것 딱 한 번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등을 하고자 할 때 뒤에서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에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소규모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만 해도 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좋은 점입니다. 뒤에서 이건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건축이라는 개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 대개 많이 수선하게 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대개 많이 수선하게 되면 건축물의 안전 혹은 미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허가 받도록 하고 있고요. 일정한 경우에 신고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증개,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증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재축이라고 하는 것. 기존 건축물을 전제로 이런저런 변화를 주게 되면 그게 증축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개축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재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도 대개 많이 수선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존 건축물의 존재를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개,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일단 세부 항목을 보게 될 텐데요. 앞에서 우리 주요 구조부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공부하셨죠. 그래서 내력벽이라고 하는 것, 기둥이라고 하는 것, 바닥이라고 하는 것, 포라고 하는 것, 지붕틀 그리고 주 계단까지 이거 건드리게 되면 바로 건축물의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분석 들어가면 내력벽을 증설하는 것, 대수선입니다. 내력벽을 해체하는 것, 대수선입니다. 규모를 불문하고 증설, 해체 있어서는 다 대수선으로 보고 있고요. 한편 수선 또는 변경이라고 하는 것, 이거 이거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뭐라고요? 수선이나 변경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규모가 3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만 대수선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보통 증설, 해체는 숫자지 아니었고요. 수선, 변경 등은 셀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대수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을 증설, 해체하는 것 역시 대수선 그리고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대수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게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바닥 쪽을 넣은 면적 3개가 곤란한가 봐요. 그래서 그냥 숫자 제한 없이 수선하는 것, 변경하는 것 모두 대수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고 하는 것, 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뭐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 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해서 일단 구조를 매기, 바보, 지, 주, 바로 주요 구조부와 직결해서 봐야 되고요. 증설의 경우, 해체의 경우, 규모 상관없다. 그런데 수선, 변경 경우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만 어떻다? 대수선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리고 나서 시험 문제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6번에 피난계단 또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이게 시험 문제의 답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공부할 때 내기, 바보, 지주, 이건 줄줄 다 외우시거든. 그런데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주요 구조부가 아닌데 이거 건드리게 되면 건축물의 안전, 미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안전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어떤 경우로 상장하냐면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든데 시골에, 시골에 가서 한 20년쯤 이상 된 그런 건물 중에 가끔 외벽에 철제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만들어지냐면 과거에는 애초에, 아주 오래전에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출구가 하나만 돼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출구가 하나다 보니까 여러 명 다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한 20년 넘었습니다마는서도 이 건물 지을 때 무조건 출구가 두 개 이상 확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물 가면 엘리베이터 있고요. 그 옆에 비상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제 탈출하기 위한 그런 통로가 되게 되는 건데요. 자, 옛날 건물들은 출구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탈출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소위 만들어진 개념이 피난계단 혹은 특별 피난계단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손보게 되면, 이 잘못 손들게 되면 역시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저는 경북 상주에서 그런 경우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인가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하여튼 그 전날인가 어떤 분이 3층에서 호프집에서 맥주 드시다가 성격 급하셨는지 남들 다니는 그 문으로 안 다니고 창문 열고 나가셨어요. 그게 이제 소위 피난계단에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아마 문 잠가 놨을 텐데 술 드시면 힘이 세져서 하여튼 문 열고 나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피난계단이라고 하는 게 철거가 됐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조가 관련 법에 따라서 뭐를 피난계단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위, 사진도 다 찍고 나서 빌려왔으니까 돌려준 거예요. 그리고 문 걸어 잠갔었는데 술 드신 분이 그냥 거기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하는 날개가 없다고 돌아가셨죠. 그게 이제 왜 이게 사안이 시끄러졌냐면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떤 분이 실종됐다고 신문이 나오더라도 실종됐다고 휴관이 아니냐 이런 거지. 그래서 실종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사체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피난계단 잘못 건드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손보는 것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소위 대수선으로 정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든 허가를 받아라 이런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수선의 기본 정의를 볼 때 내기 바보치죠. 이건 기본이 될 것이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이다 이렇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항목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키워드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는 아마 경계벽이 될 텐데 다가구주택은 소위 단독주택의 일종이고요.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의 일종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과거에 정치했던 분 중에 김대중 장관 때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총리로 지명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상 전 총리 서리라고 했던 분이고요. 그 분이 총리로 지명되고 나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말들이 쭉 나왔는데 투기를 했네 안 했네 해서 쭉 갔는데 그 당시에 낙마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사건에요. 그래서 뭐냐면 집을 그 당시 70몇 평짜리 두 채를 샀어요. 두 채를 사가지고 중간에 트고 치는 거예요. 트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대학 교수고 연대 교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이대 교수고 하다 보니까 서재가 필요한 거죠. 공간이 아주 많이 필요해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책이 많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간에 트고 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건축법에서는 법 위반이 아니었어요. 형편 되는 분들은 다 집 두 채 트고 지내고 지내고 사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국민 법 감정에 뒤집어진 거죠. 예를 들면 75제곱 밑에도 부러워 죽겠는데 75제곱 밑도 아니고 75평짜리 그걸 두 채를 트고 지내해서 그 두 분의 금실이 좋았던 게 문제지 연세가 좀 드시게 되면 서로 쌩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60대 넘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겁나 배 아팠었고 그것 때문에 바로 그분이 현행법 위반은 아닌데 어찌됐든 전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해서 총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 사건 이후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경계벽을 선보는 것도 대수선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수선이라고 하는 개념 바로 안전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기바부지지도 그렇고 경계벽도 안전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미관지구 내에서 외부 형태, 담장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한 대 이슈가 됐던 거예요. 지금 내기바부지지도 등 경계벽 등 다 뭐와 관련돼 있어 안전과 관련돼 있고요. 미관지구 내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거 미관지구 내에서 담장을 변경하는 거 이건 소위 미관과 관련된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미관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할 필요가 돼서 앞에서 우리 이제 건축업의 입문 목적이라는 게 안전하고 미관 이게 키워드였었죠. 그래서 이건 미관지구 내에서 외부 형태 미관지구 내에서 담장을 변경하는 거 대수선으로 정의를 해서 규제를 한다. 아홉 번째 새롭게 등장했는데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수선의 정의를 제가 8개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어떤 행위가 증개, 재축에도 해당되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일정한 대수선에 모두 해당이 되면 이것은 대수선이 아니라 물어본다. 증축, 개축, 재축으로 보겠다. 이게 시험문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구장장 쭉 외워가지고 훅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래놓고 연면적을 늘린다. 이래놓고 건축면적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증개, 재축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건축 따로 내고 대수선 따로 내고 이렇게 출제하다가 요즘의 트렌드로는 아주 정형화시켜서 대수선에도 해당되고 증축, 개축, 재축에도 해당 둘 다 되게 되면 이때는 뭘로 보겠다. 증축, 개축, 재축으로 보겠다. 이게 요즘의 출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위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용도 변경을 논하려면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개념 이걸 외우셔야 되죠. 어렵습니다. 양이 많고요. 그래서 이 용도 변경은 거의 매년 출제가 한 문제씩 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근데 외울 게 많아서 나중에 수험생들이 보통 포기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문제는 그거죠. 시험에 매번 나올 확률이 높은 거 힘들어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라는 개념 이것부터 가야 되죠. 우리가 부동산의 공시라고 하는 개념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크게 대별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토지에 관한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거 이걸 우리가 토지 등기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 지목이 무엇이냐, 지번이 무엇이냐, 면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공시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라고 해서 공간정보법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물에 관해서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바로 건물 등기부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건물에서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의 종류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얼마다, 층수가 얼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용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등이 바로 건축물 대장의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종류, 용도라고 하는 거 30가지로 우리 법에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 30가지는 안전도에 따라서 9개로 다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개, 그리고 9개에서 이 9개가 간 의미 시설군기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 시설군이라고 하는 거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다라는 의미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 순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산전문 영교건축회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두 번째가 산업등의 시설군 세 번째 전기통신 시설군 네 번째 문화 및 집회 시설군 그리고 다섯 번째 영업시설군 여섯 번째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일곱 번째 근린 생활 시설군 여덟 번째 주거 업무 시설군 그리고 아홉 번째 그 밖의 시설군에서 자산전문 영교건축회에서 와이트 머리 글자 따라서 매우 없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자 한편 앞에서 건축물은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30개 용도군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30개 용도군은 이 9개 중에 어느 하나의 시설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요. 용도군 하나 들어가요. 자동차 관련 시설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금방 캐치하실 수 있겠고요. 산업등의 시설군에 일곱 개 들어가죠. 운창공 위자묘장에서 운수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 주는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그리고 장례 시설 이번에 법 바뀌었죠. 거기 이제 용도군 이름이 과거에는 장례식장이었다가 법이 바뀌어서 장례 시설로 용도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창공 위자묘장에서 이렇게 일곱 개 용도군이 바로 산업등의 시설군이 될 것이죠. 세 번째 전기통신시설군에서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 통신 관련해서 방송통신시설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네 번째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나오는 거 이름 똑같네요. 문화 및 집회시설,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에서 종교는 인문학에서 문화의 한 현상. 그래서 종교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략시설에서 밤의 문화 이렇게 가야 되죠. 한국인의 관광문화 해서 관광휴게시설도 은 바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이라는 개념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내고 물건 사는데 바로 판매시설, 영업시설군의 일종이고요. 돈 내고 운동하는데 운동시설, 영업시설군의 일종이고요. 돈 내고 잠자는 데 숙박시설, 영업시설군의 일종이고요. 또 돈 내고 잠자는 데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야? 영업시설군의 일종입니다. 과거의 기숙사자, 고시원으로 불렸던 부분이 지금은 다중생활시설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교육 관련해서요. 교육 연구시설과 수련시설이라고 하는 거, 야영장시설까지 이게 주로 교육과 관련한 개념으로 보여지고요. 복지 관련해서요.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등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화문 영교에서 여섯 번째 시설군의 교육 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까지 이렇게 검토해 봤고요. 근린생활시설군, 일종근생과 이종근생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각종의 시설을 가리켜서 바로 근생시설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업무시설군이라고 해서 네 가지 용도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그리고 교정 및 군사시설까지 네 가지 용도군이 바로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게 될 것이고요. 그 밖의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이렇게 30개 용도군 바로 9개 시설군 중에 어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용도를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사실 세부 용도는 19회 때 시험에 나왔으니까 딱 9년 동안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부 용도가 부동산 악기론 영역에서 간간히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하면 자동차 관련 시설 그리고 시설군 이름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될 것인데 출제하는 포인트 운전학원 등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소위 자동차 관련 시설. 이건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자산전문 영교해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을 가서 보게 되면 교육연구시설에 학교, 학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학원의 범죄 운전학원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학원은 소위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바로 자동차 관련 시설로 구분을 한다. 이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 작년에 부동산 학교는 이걸 갖고 출제가 이루어졌었죠. 그 다음에 산업통기시설군 가운데 들어가서 운수시설, 공항항만 특별히 문제 안 되죠. 고속버스터 및 철도역사 이런 것들이 운수시설로 분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창고시설 문제 없고 공장 문제 없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요거 하나 주의하실 게 주유소, 석유판매소에서 이 주유소나 석유판매소라고 하는 것은 뭐로 바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분류합니다. 소위 주유소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주유소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수령 관련 시설, 고물상도 문제 없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묘지 관련 시설에 화장시설 보호한다. 요건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거, 이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장례시설로 분류할 뿐이지 소위 묘지 관련 시설로 고분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문제 구성할 때 뻔하지. 자 용도, 건축물, 용도, 군 그리고 세부 용도 잘못 연결한 것에서 장례식장 묘지 관련 시설에서 아주 그럴싸하게 구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정도, 전기통신시설에 관해 전기 관련해서 발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발전소 문제 없겠고요. 그럼 방송통신시설에 방송국, 전신천호국 등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산전까지 보셨고요. 네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에 관해서 세 명도 보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공연장, 전시장 있고요. 포인트, 동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식물원은 제일 하단부에 나오는 게 그 밖의 시설분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데 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포함이 되는데 이 동식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동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다. 이거 하나 주의하셔야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 중에서 종교시설 큰 이슈 없고요. 그리고 위락시설, 17회 때 구성이 됐었죠. 카지노 영업소, 무도장, 무도학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카지노 영업소가 소위 관광휴게시설이 아니라 바로 위락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무도장, 나이트클럽을 얘기하는 거죠. 또 무도학원이라고 하는 것. 춘배원 학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도학원 바로 밑에 교육 및 복제시설군의 교육연구시설 가서 또 비교해 봐야 되죠. 학교학원은 기본적으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한다. 그런데 아까 운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시설, 그리고 무도학원이라고 하는 것.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뭐로 분류하고 있다. 위락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휴게시설에 야외음악당, 야외극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나미지폐시설군 중에서 세부용도군, 무나미지폐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영업시설군에서 돈 내고 물건 사는데 판매시설, 백화점 등이 대표값. 그다음에 운동시설, 큰 이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숙박시설 주의하셔야 되죠. 호텔, 콘도 등이 주의한 대표값이 될 텐데 숙박시설은 지금 영업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위락시설은 무나미지폐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위락과 숙박을 보통 묶어서 규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위락시설은 밤의 문화라고 해서 무나미지폐시설군, 숙박시설은 돈 내고 잠자는 데에서 바로 이것은 뭐로 분류하고 있다. 숙박시설은 바로 영업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종근생시설 중에서 다중생활시설, 내 얘기 어렵겠죠, 워낙 길어서 해서 다중생활시설, 과거의 고시원으로 불렸던 것이 이종근생으로 왔다가 지금에 와서는 영업시설군의 다중생활시설이라는 용도군을 갖게 됩니다. 그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산자문형 교회에서 교육 및 복제시설군에 다시 큰 그림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이런 것들의 교육과 관련되고 복제관련해서 의료시설과 노후유자시설 등이 문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 교육연구시설, 학교, 학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다 쓰지는 못하지만 학교의 범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건물을 이따으로 활용하면 건축물 대장에는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게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노후유자시설로 구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서 벌써 6, 7년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소위 공교육의 일종으로 편입이 되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여기서 이명박 정부 말기쯤에 정책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 건축물 용도 분류할 때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노후유자시설이 아니라 바로 교육연구시설로 바뀌고 있다는 거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이게 이제 27회 때 시험에 나왔던 부동산학교론에서 운전학원, 무도학원 제외라고 해서 이미 본 것처럼 운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련시설에서 유스호스텔, 이거 주의하실 게 아까 콘도, 휴양콘도미념은 숙박시설로 분류가 됐었고요. 유스호스텔은 뭐로 분류가 있다? 수련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다 해서 콘도는 숙박시설,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 그 다음에 뭐 영장시설은 큰 문제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병원 묶어서 가야 되죠. 그래서 병원 정리가 워낙 맞습니다. 종합병원, 지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등등 병원은 다 모두 의료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비교해서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근생시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과 의원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병상수가 30병상 이상이 되면 병원, 30병상 미만이 되면 의원 이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병원은 의료시설, 그리고 의원은 일종근생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유주사시설은 큰 쟁점이 안 되고요. 근린생활시설군의 일종근생시설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의원, 마을회관, 한의원 뭐 이런 것들이 대표값이 되겠고 이종근생시설의 일반음식시점, 노래연습장,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것들이 이종근생시설의 대표급에서 사실 이 근생시설은 종류가 워낙 많아서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세부 용도를 많이 따져붙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징값 몇 개만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러면 주거업무시설군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과 교정 및 군사시설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단독주택에는 협의의 또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될 테고 큰 이슈가 안되고 우리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다중주택하고요.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중주택은 소위 하숙집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가구주택은 보통 원룸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험용으로 기억하실 것은 다중주택은 3층 이하의 3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3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이 숫자 가지고 도구성을 하는 게 부동산 학기론에 대해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할 때 주로 다중주택이 그동안 주요한 실제 시험 문제 중요한 포인트로 구성을 했었는데 나머지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다중주택은 3층 이하의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 한편 공동수택은 아파트 1립 5대 기숙사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기숙사는 큰 중요한 장점이 아니고요. 아파트 5개층 이상이 주거용도로 쓰이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아파트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립과 다세대에 공통적으로 4개층 이하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개층 이하의 660을 초과하면 연립 4개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이게 다세대라고 분류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기본정의 5개층 이상 주거용도 쓰이게 되면 아파트 4개층 이하의 660 초과하면 연립 4개층 이하의 660제곱미터 이하 하게 되면 이때는 바로 다세대라고 하는 것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 중에서 국가시자체 청사하고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피스텔은 소위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교정, 군사시설, 교도소 등 큰 이슈가 없고요. 그 밖의 시설군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축사와 작물집에서 주의하실 게 동물원, 식물원 등은 문화 및 지폐 시설로 분류를 하고 바로 어디로 분류하지 않는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192페이지에 그 문제 중에 답이 잘못 표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된다. 1번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2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중에서 답이 혹시 1번으로 되어 있으면 2번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 수정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건축물의 용도 분류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던 것이 자동차 관련 시설군, 두 번째 산업 등의 시설군, 세 번째 전기통신시설군, 네 번째 문화 및 지폐 시설군, 자산전문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리고 그 밖의 시설군에서 자산전문 영교 근축의 이렇게 뼈대 세우고요. 한편 우리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 있었고요. 산업 등의 시설군에는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까지 7개. 전기통신시설군에는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군에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종교시설, 그다음에 위락시설, 그리고 관광, 휴게 시설까지. 영업시설군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판매, 그다음에 운동, 그리고 숙박이라고 하는 것, 교육 및 복지시설군은 교육연구시설과 수련시설, 그다음에 의료복지관리자, 그다음에 야영장시설이 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군 1종근생시설과 2종근생시설로 분류를 할 수 있었고, 주건무시설군 단독수색이란 용도군 공동주택, 업무시설과 교정 및 군사시설 이렇게 그 밖의 시설군에는 동물 및 식물관리하는 시설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용도변경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순서를 다 외웠다는 전제, 이게 얘기가 간단해지는데 이게 외우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하여튼 뭐 용도변경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거 순서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렵고 사람들이 중간에다가 포기를 하게 되는데 확률상 너무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힘들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군 기준으로요. 밑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약하다. 위에 있을수록 안전도가 높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시설군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정성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 어떤 건축물의 용도를 위에 있는 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내리고자 할 때는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산전문 영교근주의 이렇게 9개 시설군 세워놓고 시설군 기준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올 때는 신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한편 시설군이 같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또 되는데요. 시설군이 같다는 얘기는 안전도가 똑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설군이 같을 때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군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소위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앞에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라고 하는 건 건축물의 사실관계를 표시하는 공시하는 그런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떤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자 이 판매시설을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로 바꾸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이때는 어떻게 해라. 바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만약에 용도군이 또 같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이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사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허용 대상 용도 변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자 이건 이제 결국은 문제가 대부분이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교육연구시설에서 오자. 운수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허가를 받아라.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고하면 된다. 한편 자 지금 운수시설에서 창고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 한편 창고에서 창고로 간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요. 바로 허용 대상 용도 변경. 이렇게 가는 거에서 시설군을 기준으로 올라갈 때 허가 내려갈 때 신고.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소위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 거 필요하고요. 한편 같은 용도군 끼리는 다 허용 대상 용도 변경. 그런데 우리 교재 195페이지 하나 더 보게 되면 자 근린 생활시설 1종 근생에서 2종 근생 2종 근생에서 1종 근생. 소위 근린 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해라. 바로 허용 대상 용도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거기에 194페이지 보게 되면 서로 다른 시설군 간의 용도 변경해서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로 올릴 때는 허가를 받아라. 상위에서 하위로 내릴 때는 신고해라.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용도군 간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요. 허용 대상. 그리고 따로 기억할 게 근린 생활시설 1종 근생에서 2종 근생 또는 2종 근생에서 1종 근생 근생시설 상호간의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소위 허용 대상. 용도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 법에서 허용 대상 용도 변경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용도 변경. 하여튼 용도 변경은 논리는 간단한데 바로 9개 시설군 그리고 28개 용도군의 순서를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인데 확률상 출점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고 잠시 쉬었다가 교재 201페이지 건축 관련 규제부터 확인합니다.